벤츠 C200 2009년식 차량입니다. 2009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1F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내용입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APTX HD 그리고 DA 컨버터가 32비트에 내장된 제품으로써 아주 부드러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소리 크기가 커지는 것은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힘있고 타이트한 저음을 들으실 수 있으며 아주 칼라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순정상태보다 빨리 걸리고 액셀도 부드러워지며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F를 헤드캡 음질전용 블루투스 벤치 C200 2009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샵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